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검사 사명에 대한 탄핵수추안을 발의한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관여한 것에 대한 괘씸죄이자 보복성 정치 탄핵입니다.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탄핵사유를 통해 검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강하는 한편 유죄선거가 확실시 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의회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입니다. 명색이 법치국가라는 나라에서 공당이 자기당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탄핵했다고 누차 겁박한 데 이어 이를 실제로 실행해 옮기기까지 한 행태는 단순히 힘자라 하는 정도를 넘어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괴멸시키려는 헌정농단이자 의회의 폭거입니다. 4명의 검사가 도대체 어떠한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자신들조차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불법 위법은 단 하나도 없이 의혹이 있다는 자신들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주장만으로 무거성 탄핵 수출을 남발한 채 정치검찰이니 수사권 남용이니 고장난 라디오 마냥 똑같은 레파토리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이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이재명 전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를 뒤집고 엎어뜨리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권한을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사용하는 모습은 국회 다수당의 폭종으로 법질 파괴의 전조고를 보는 듯하여 심히 우려됩니다. 이번 총선 민주당에게 투표한 국민들조차도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까지 무참히 훼손할지는 차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